양말을 그러면 어떻게 해. 햇살아, 넌 그림이 언니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니? 아니지, 그치? 언니 혼나야 되겠다, 그치? 응, 햇살아, 그치? 언니 혼나겠네? 그림 이거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숨어버리면 어떡해. 주세요. 아이고, 착해. 양말을 씹으면 어떡해. 야! 주세요. 고개 그렇게 파묻으면 어떡해. 야! 주세요. 얼굴 묻는다고 뭐가 죄가 없어져? 주세요. 주세요. 어디 갔어? 아, 이거 징하네, 진짜. 안 돼. 이글이. 너 엄마가 보고 있다. 주세요. 어디 갔어, 양말. 주세요. 주세요. 양말. 어? 이글이. 주세요. 주세요. 빨리. 양말 주세요. 주세요. 아, 고집스럽네. 고집스럽네. 빨리 주세요. 안 돼. 네가 뚫은 양말만 100켤레가 넘어. 주세요. 희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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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왜 저러냐? 어? 언니 못했다, 그치? 우리 희쌀이는 안 그러는데. 우리 희쌀이는 양말 안 뚫는데. 그치? 그림아 그림아 엄마 주세요 아이고 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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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아 이게 뭐야 주세요 야 무슨 너 털빛은 게 여기 있냐 주세요 아 진짜 너도 진짜 고집 세다 어? 너 누구 닮아서 그래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여기 오빠 그림이 언니 주세요 양말 주세요 에이씨 그래 이제 좀 있으면 미용 가니까 엄마가 봐준다 그냥 엄마가 희생할게 엄마 스타킹 씹어 엄마 간다 안녕 해사라 우리 엄마랑 놀자 저리 가자 디디 그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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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 그림아 이거 좋아? 이거 장난감 좋아? 그림아 엄마 주면 안 돼?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엄마 주면 안 돼?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싫어? 엄마 주라 엄마 주면 안 돼? 엄마 주라 엄마가 사줬는데 너 이거 막대기 같아도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이거가 안 좋아서 그림이 살찐 것 봐 이 투실투실한 궁둥이 너 이제 500g 다이어트 들어갈 거야 이따 엄마랑 산책 가야 되겠어 그림아 그림아 그거 엄마 주라 그림아 이거 엄마 주면 안 돼? 어? 이거 주면 안 돼? 아휴 엄마 주면 안 돼? 아 이거 살 봐 너 어떡할 거야 이거 살 어떡할 거야 그림아 이거 엄마 주면 안 돼? 이거 엄마 주라 그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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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주면 안 돼? 엄마도 그거 갖고 싶어 엄마 주면 안 돼? 그림아 엄마 주라 야 엄마 주라 아이 주라 아휴 아휴 뺏기지 않을 거예요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림아 그림아 나 이거 주면 안 돼? 엄마 주라 그림아 엄마 가져간다 가져간다 아휴 주면 안 돼? 엄마 주면 안 돼? 엄마 줘 오 엄마도 나무 막대기 갖고 싶어 주세요 주세요 어림없어? 햇살아 언니가 안 줘 햇살아 언니가 엄마 막대기 안 줘 햇살이가 뺏어줘 뺏어줘 햇살아 언니한테 이거 막대기 뺏어줘 엄마 갖고 싶어 안 돼? 옛다 잘 놀아라 고맙습니다